김영현 아기들이 놀래서 언니인데 동생 걱정 사고 머리도 아프고 많이 놀래서 울더라고요 언니가 많이 울고 싶은데 안 울더라고요. 참더라고 처음에. 눈물이 튕도냉이야. 이만하게 정말 다행이다. 사고가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날 오후 신입대원들에게 새로운 근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층의 화재 구급팀과 2층의 구조대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게 된 것인데요. 소방서는 3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이 나면 어디든 달려가는 화재팀, 환자 인성, 응급처치가 주의무인 구급팀.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대입니다. 이원종, 전혜빈, 박기웅 대원이 1층 화재 구급팀에서 조동혁, 장도혁, 최우식 대원이 2층 구조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부서 이동을 눈앞에 두고 혜빈 씨의 걸음걸이가 위태롭습니다. 2층은 다 남자답고 멋있는데 겉모습과는 달리 다 여성적이야. 아 진짜요? 섬세하고. 아아. 이형포 제장이 아버지인데 엄마 같은 아버지. 그쵸. 이상석 팀장이 엄마 역할인데 아버지 같은. 아아. 엄마야. 2층 승장님은 장난을 치는 걸 좋아지잖아요. 내가 개그를 하나 던지면 드디어 오잖아. 1층은 장난을 하나 던지면 너무 드디어 오네. 진짜 다들 다 하네. 위혜지 씨. 아까 그 분만. 위혜지 씨. 올라왔어요.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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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모. 저모. 놀러가세요. 초반에 오세요. 놀러갔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예상. 계상. 어떻게 빈틈인지. 귀신처럼. 딱 보면 신발 끈, 벨트. 딱 보면 신발 끈, 벨트. 딱 보면. 정신상태 해본이 아쉽던 정신상태 해민이 지금 웃을 힌독하죠? 꼬맛은 느낌 오늘 한층 내려가는데 서운하죠? 남음이 달려있는 느낌이야 우리가 질투를 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 와서 희덕거리고 좋아라 하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아... 아... 조심해 아 진짜 가기 싫어요 그리고 일층하고 분위기 완전히 다른 거 아시잖아요 어 주무 구조대에 가셔가지고 진압돼 자부심 잃지 마시고 열심히 근무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아... 머리 한 번은 해? 이상한 것도 많아 조심해 네 이치기강은 뭐 뭘 만난 곡이죠 제 세상입니다 웃기? 마음껏 웃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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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표에 의심이 됐다 오셨습니까? 살아서 유윤아 파이팅 아프지 뭐 서로? 응 아프지 마요 지영이 아프지 말고 올라와서 다들 잘해줘야 돼 우리 구조대원 형님 파이팅 파이팅 들어가지 왜? 다시 올라가 불러 하하하하 그러지 마 기운 있으면 완전 편하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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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